위험한데? 아 이거 어떡해 역전당했어 엔더 멤버 테크 지너스요? 테크 지너스는 애님이 산 송장이야 보내줘 얘들아 얘는 신규 지연 나와야 돼 스트럭처 그 레드데몬주처럼 스트럭처 나와야 되죠 레드데몬주처럼 스트럭처 나오면은 한 번 떡상 할 거야 그래서 레조네이트 덱도 좀 계량을 했습니다 바로 라비니스랑 섞어버렸어요 이게 훨씬 낫더라 사람들이 말하죠 아니 이것 때문에 기믹이 안 겹쳐 계약 때문에 하지만 선톤에 이걸 먼저 깔고 후반에 라비우 기믹을 넣으면은 가능 라비우 레드데몬입니다 킹이 많이 말리잖아요 말리면은 그냥 라비로 돌리면 돼 어? 그냥 이거다 그럼 라비니스로 하면 되지 가끔 킹소스가 나온다? 킹소스가 가끔 나와요 그러면 킹뎁 킹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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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성공 가져가겠대 킹 킹 킹 킹 킹 보여주죠 제 전개를 킹 킹 킹 굿 굿 굿이 아니구나 낫 배드랄까 라비니스 스토피의 효과로 샹드라를 버리고 카드 한 장을 세트 나와라 라비르 서버스 아리안나 효과 활동 부채 있어 전개 잘 끊는구만 3대로의 제로 2장 드로 서순까비 손패 한 장인데 어떻게 턴 2 믿는다 강딸 다음 턴 전개 가능 포용 편안 대접근 놈은 내가 이길 수 있지 놈은 내가 이길 수 있지 말지 요게 압박이에요 만천 펀치 오진 않겠지? 기믹 발동 웰컴 라비리스와 라비리스 스토피 그 다음에 샹드라의 효과로 각각 효과를 체인한다 손으로 그리고 필드에 그리고 세트 호용열 피해주고 해봐라 민중 때리고 싶네 그래 그걸로 폐 더해 각각이 있으니깐 호우 특수수환을 한다고? 좀 열받게 생김 터틀 호우아즈 타이거다 여기 뭐 나오는거 있겠어? 뭐야 죽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들 어떡해요 호우수가 저한테 옵니다 링크 3 트로이 메오 유니콘 이 순간 라비리스 스토피의 효과로 이 카드와 손에 있는 샹드라를 릴리스에서 카드 한장을 필드에 세트한다 라비리스 레버리스 정신 좀 드루? 가격 효과 까벙 끌 빠귀해 그래 턴 줘라 보게나 한 턴에 한 장이지 방금 공개권 꽤 아파했다고 드루 크림즌 레조레이터의 효과발동 특수 소환 일단 필드 발동 뭔가 있는데 나와라 아리안 아니요 미리 부술 필요 없습니다 미리 부숴면 제약에 걸려요 2레벨과 4레벨을 듀어닝 싱크로 소환 워럿 레프라이징 드래곤 효과 발동 크림즌을 특수 소환 포용 굿 포용이면 루트를 바꾸면 되지 이게 상호 보안이죠 보통 여기서 많이 막히니까 리버스 카드 오픈 웰컴 라비리스 가져올 카드는 음 누나 백은성의 라비리스 플랜 미러 레버런스 효과로 트로이메어 유니콘 격파 그리고 멀어진 곳으로 인해 각각 기믹을 발동하세 가교환자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 녀석의 손패를 털지 독의 계약 어떻게 조져줄까 일단 누나의 효과로 강제 탈출 장치를 다시 세트 일단 매트리더 랩드라이징으로 공격 누나로 공격 그 다음에 스토피의 효과로 인해 샹드라를 버리고 웰컴 라비리스를 세트 그리고 턴 앤드 미 댕 어떻게 할거지 보옥수 희망을 버리라고 뽀게 연 위험한데? 이거 어떡해 역전당했어 앤더 멤버스 어떡해 이거 대핀칭 보오수가 온다 뽀기리가 온다 겁나 웃기게 생겼네 나이스 기믹 강제 탈출 장치 누나 필드에서 멀어진다 탈출 뽀길도 됐구나 나 멀어진것으로 인해 각각 기믹을 발동하지 샹드라를 손으로 스토피를 필수해 웰컴을 세트 라비리스로 몬스터를 다시 특수소환 누나 추가 목숨이요 저 마저 하라고 이때의 탈출 컷 위험한걸? 코바르트 이글 레인보우 드래곤 뭐야 뭐야 루비 까방클 토파즈 타이거 터틀 베가서스 맘모스 이글 에메지스트 캣이 없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여기 있고 없어 에메지스트 캣 엔드인가 이 엔드페이즈 스토피의 효과로 인해 카드 한장 버리고 페어 웰컴 라비루스 세토 그리고 웰컴 라비루스 발동 서번즈 아리안나 라비루스 레베리스 효과로 리버스 끝 조개 기적 기적이야 미라클 드루 백은성의 라비루스 효과로 강제탑 수장치를 세토 그리고 통상 소환 베트리더 복수 위험했어요 역시 일곱개의 친구들을 다루는 녀석 정말 위험했어 기적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기적의 힘으로 후 고수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